5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C.E.회에서 결의안 발의와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존 리 L.A.C.E.원과 니디아라만 C.E.원의 공동 발의로 이뤄졌습니다. 존 리 C.E.원은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과 문화 등 다양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로 오늘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또 괴롭힘과 증오에 반대하는 미 전국 아태계의 날로 이를 기념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이날은 지난 1980년 중국계 미국인이 일본인으로 오인돼 백인 2명에게 구타돼 살해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생겨났는데 최근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L.A.C.E는 5월 한 달 동안 아테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사회 환경미화 행사도 열리는데 존 리와 니디아라만 C.E.원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 등 5개 지역 길거리를 청소할 예정입니다.